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4월 2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 구름 시정 및 바람은 양호하겠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오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며 만 피트 이하 고도에서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천에서 만 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 전남 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40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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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